할거지만 넌 계속 여기서 불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좀 날먹이잖아 아 자물쇠 진짜 그 혐이야 저기 애기 여긴 종자방이었나요? 종자.. 아 종자방 아니잖아 종자방 저기잖아 애들 방도 밑에 있고 그럼 저기 뭐하는 방이야? 나중에 애들 입양해서 전투병기로 키워야겠다 아 지하 건설 안 해놓으면 또 벌레 생길라나? 벌레가 아니라 뭐지? 괴물도 생길라나? 아이 불편하네 대작업으로 여기 있었네 철밖에 안 들어가 강철 물고기 널빤지 이음새 그니까 철이랑 강철 나 엉덩이니까 피가 젖어잇네요 야 걔 어디갔지? 널빤지 사와야지 야! 닭살하니까 여기서 놀고 있었어? 더 사오고 아예 아예 많이 사와 아예 백개 한 갖다 놓고 살자 철은 우리 알보한테 받아주고 강철은 알보한테 철이 문젠데 구할 땐 많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가져가야지 좋구요 여기도 아직 한 번도 안 갔어? 집 짓는 데만 한 세월이야 바일ák오디 제전기술 훈련도 해줘? 꼬레 좋아 강옥 좋아 철 좋아 철이 별로 없다 그런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오키씨 갚죠 뭐했다고 이렇게 돈이 바다 많이 받아먹었어 고대신세트는 갖고있고 휘두룩이 가져가자 좋아요 피같은 돈을 지금 다 빨렸네요 철을 더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돈이 직원들 많은거 보소 나정도 화솔이면 화살도 팔 수 있지 않나 야야야 어디가세요 아 진짜 출구식 아니었군요 부지런해서 미리 청소하고 있었군요 일하셔야죠 이제 할아버지 야 머리 깔끔하게 벗겨졌다 일 안하려고? 뒤지게 맞아야 일하려고 그러나? 아니야 오랜만에 이쪽에서 장사하러 가자 집 근처를 업그레이더라도 못업니 이거 뭐어떠냐 여기는? 너흑관이 저런데 붙어있냐? 집 근처를 업그레이드하는 못은 없나? 내 그처에 막 방어시설 만들어서 디펜스처럼 적들 계속 몰려오고 재밌을거 같은데? 생존게임이 되는거지 계속 적들이 몰려와서 살아남으려면은 안식처를 만들어야 되고 재밌을거 같은데? 그건 너무 손이 많이 하니까 그게 문제 있겠지만 물통 물 받으러 가서 안가져왔죠? 기다림동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구 이거 나 훔쳐야 되냐? 뭐야? 뭐야? 하아.. 목표 얘기지? 설마? 아니! 저기로 가셨어요? 이번엔? 앉았다 저번에. 높은데 앉았다. 보이지도 않아 이거. 보이지도 않아. 배려 앉아. 그렇지? 떨어져 버려. 돌아가셨고요. 야 국물 수거? 저 좋은게 있어? 무한강타잖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장사하러 간다. 할아버지! 아 웃기지 마세요 할아버지. 장난 안 할거에요? 오래 살기 싫으신가? 장사합시다. 이거. 퍽 찍으면은 얘네들도 많아져서 장사하기 쉬워집니다. 판매할 때. 지금은 돈이 0원이지만. 하위트론 광장에도 20원짜리 있잖아요. 걔네들도 다 500원씩 갖고있기 때문에 장사하기 좋습니다. 밀치기 하면은 다 회복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긴 한데? 이 할아버지가 장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아저씨! 이 동네 아저씨들 왜이래 오늘? 날 잡았어? 미치겄네. 나 동료 집사로 뒀으니까. 데려오자. 새로 하나 사줘. 스탠바르 데려가겠습니다. 스탠바르가 좋아요. 스탠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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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모든 게임에 법칙이 있죠. 대머리가 셉니다. 목은 모발이. 모발이 자라날 힘이 전투력으로 갔기 때문에. 더 강력해요. 종이제ưới 리드거나 것이 또 어차피います. coefficient 6. MR. DUNSTAR가서 상자 털고, 여기 상위무 산 R. HR Britain 공 aprend. 하나 조심해야죠? 멀어 템바르드 공물 쓰고 줄게 칼 한번 휘두르기 전에 절 세 번 하고 써 좋은 거니까 열심히 쓰시고요 팔 들면은 팔 잘라버릴 거예요? 아 나 장비 다 팔았는데 또 중갑이네? 나중에 옷 줄게 아 이번 회차에서 비즐런트도 할 예정입니다 장비는 안 갈아입을 거지만 장비는 동료가 갈아입게 하죠 뭐 그쵸? 비즐런트 에피소드4 들어가도 동료가 있는 상태면은 제가 비즐런트4로 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야하! 황금 건틀렛? 팔아야지 이거는 다 가져가고요 강옥강사 가져가고요 독 궁술투구 저렇게 무슨 데미지 몇 프로 오릅니다 저거 팔로워도 적용 안 됩니다 좋은 거 줘도 전혀 안 쓰죠 요 체력이라던가 퍼센트 회복 이런 게 좋아요 요 좀 애매하다 내몰투구 야 숙련과 로블 준다고? 음... 만만한 거 가져가고요 가볍고 비싼 거 어케씨 검 특혐이고 애보내주게 월장석 광석 철광석 비겁 정격저항 정격저항이 아 방패사 아아아아 아아아아 몇 개 가져갈까 그래도 오늘 당장 장사는 해야 되니까 질병무역 줬고요 그래 이 정도만 가져가자 장사하는 시간 지났네 오면은 항상 지나있더라 던스타 박물관은 다음 기회에 가겠습니다 강철 철 41개 미쳤네 다 주시고요 팔면 되죠? 음... 글래스 투구 두업은 민을 팔자 그냥 대머리가 더 강력하잖아 이것도 팔아 살 수 있는 거 없니? 그렇게 쓸모가 없구나 원석 좀 팔자 원석 쓸려 없잖아 흠... 다시 키면 되고 이거... 원석만 키도 돈 많이 벌겠는데 적어도 양붐치 줍는 것보다 많이 벌겠는데 어디... 어 너 또 놀고 있네? 산책하는 게 아니라 그... 경비 도는 거지? 노는 거면은... 뭐하러 왔지 여기? 아 지하 갔다... 지하 갈러 왔지? 야... 나는 뭐 빵을 가져오는 적이 없는데 누가 여기서... 어... 어이구 어이구 설마 니가... 니가 설마 니가? 노래 부르세요 목 찢어질 때까지 불러 소름이 길다 소름이 길다 자물쇠 오디 음쇠 잠오디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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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제련 올라가는 것 봐라? 내가 기준치보다 낮게 잡았거든요 제험치보드 때문에 꺼져 좀 방에만 대 방에만 대 노래도 노래가 아니라 무슨... 저 황당해 가지고 저거 다신 봐서 쓰나봐라 여기는 다 지어도 개판이다 누가 설거지 안 했냐? 설거지 좀 하고 갈래요? 오백원... 오백원 받으셨잖아요 어디 생각하시나요? 기념사진이나 찍자 나 보지 말고 앞에 봐야지 좋아요 나 이거 저장 한번 해야겠다 불안하다 저... 저장 한번 해야겠어 불안해 불안해 어우 야 많이 지를 수 있죠? 곰가죽 강철... 야 강철 열다섯 개 들어간다고? 원석도 들어가네? 원석 이음새 강철 원석 이음새 여기 아니 뭐... 받침대 말고 나갈라고요 나 여기 문을 진짜 순수하게 건설하네요 좋습니다 아 아 방철도 문제다 엘프젠데 제이들이 국경이 같은 거 없나? 자동기계에 선풍기에다가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켜게 하면 되잖아 전기물 연결해서 이음새, 이음새, 이음새 생선 비닐 같은 거 박지에 놓으면 냄새 안 날까요? 비린내? 칵, 짐 예쁘다 금,고,모루 철,강,철 아뮬렛도 있어야돼? 아뮬렛 철,강,철 야 무슨 성소를 다 지을 수 있냐 밑에 드래곤도 들어가? 철,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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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뭐 없어? 가줘? 곰 가줘? 아,드럽게 많이 들어간다 진짜 야,너가 좀 구우면 안되냐? 아,불편하네 이거 아직 방 세개도 못했어 전문가 불러 이런 거는 좀 내가 다 해야 돼? 힘들어 죽겠네 철과,강,철 장사 안 할 것 뻔하고 빠르카스 가자 역시 오크들이 장사를 잘해 참된 일꾼이야 걔네들은 강사, 강물 캐러 가서 고깽이질 하지 대장간에서 무기 만들지 전투도 직접 하지 아주 참된 일꾼이야 참된 일꾼 퇴근하시네? 7시간 뒤에 봅시다 아... 아냐아냐,제도야,제도 강철 철 철 은은 은 하나파냐? 웨펀... 암... 어어,아머 노래 거룩한거 보소 돈을 많은 일 없나요? 산적기지 털고 오자 오랜만에 산적이나 털어먹을까? 오랜만에 만만한 발트하임탑 갑니다 돈이 필요하다 곰도 만나야돼 아,뭇게 어둡냐 나 오기만 하면 어둡냐 태양의 힘을 쓰는데 태양의 힘을 쓰는데 밝아야지 그라치 갑시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하아 너무 때리는거 마음에 들어 얼굴에 물을 뭘 발랐길래 그렇게 얼굴이 이상하게 돼있냐 가죽 가죽 싸워 올라가 활, 활 집어 안 집어넣어 활? 어디서 활을 들어 자,그러면 다음부터 법사 쓸거야 가 가 활 쓰지 마세요 어떻게 니가, 니가 서면 28 들어갔는데 너가 맞을 땐 61이 들어오냐 이게 무슨 교환비냐 그래 보여줘 보여줘 첨 맞지만 말고 이래서 쌍수를 해야됩니다 48 사워라 뭐 이상한 애가 있는 것 같다 뭐 이상한 애가 있는 것 같다 물량 받아가고요 그리고 위쪽에 하나 있거든요 지금 없네요 저런 어이구 어이구 우르머리요? 이상한 지팡이 쓰신다 이 분 어디서 지금 어디서